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당신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들은 세계가 주목하는 천재적인 혁신가이자 각자 1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대부호로 포브스에서 매년 공표하는 세계부자 순위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세 사람 모두 열정적인 독서가라는 사실이다. 많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공부를 계속한다는 의미다. 빌게이츠는 이렇게 말한다. 배우기를 그만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이를 먹기 시작한다. 모든 책은 내게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거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 독서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이 나의 커리어와 사업을 전진시키는 힘이 되었다. 디지털의 변혁을 선도해온 세계적인 CEO들은 독서를 사랑했다. 그리고 인터넷에 방대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도 훌륭한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결코 빛을 잃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세계 3대 CEO 필독서 100입니다. 부제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빌게이츠가 읽고 추천한 책 100권을 1권에 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분들은 성공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저도 한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돈만을 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돈을 쫓아도 저에게는 잘 안 오더라고요. 최근에야 왜 그런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큰 돈을 담을 큰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순간 돈을 벌지는 몰라도 제가 그 돈을 담을 그릇이 안 된다면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그 큰 돈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을 큰 그릇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세계 3대 부자들이 한 방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25년 이상 비즈니스 저널리스트로 활동해 오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세계 3대 부자들이 철학과 전략을 취재하면서 그들의 부와 성공 뒤에 있는 숨겨진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감탄하면서 읽었는데요. 저자는 이 100권의 책을 직접 종이책으로 다 읽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3대 CEO들의 폭넓은 독서의 범위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경제, 경영, 분야뿐만이 아니라 역사, 자서전, 과학, 소설, 자기개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책들을 읽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바로 읽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계 3대 CEO이자 세계 최고 부자들은 어떤 책들을 읽고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일론 머스크의 서재, 2장은 제프 베이조스의 서재, 3장은 빌게이츠의 서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0에서 1을 만들어낼 때 성공은 시작된다. 제로트 1, 두 번째는 불확실성과 우연히 지배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손자병법, 그리고 3,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블랙스완, 그리고 4, 성공과 실패를 끊임없이 공부하라. 팩트풀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5, 앞으로의 세상을 먼저 내다보는 자가 승리한다. 신화 소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일론 머스크의 서재,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간단한 소개 글이 있습니다. 질서와 상식을 넘나드는 혁신적 사고의 비밀은 앞에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내가 머스크에게 매료된 이유는 세상을 구하고 싶다라는 SF 소설에 나올 법함, 장대한 목표를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자세 때문이었다. 소년 시절의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일까 머스크는 웅변이 아니라 어딘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수줍어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는 전기 자동차나 태양전지를 보급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을 때를 대비해 화성 등 다른 행성에 인류가 이주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등 평범한 사람들과는 규모가 다른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머스크에게 홀렸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머스크는 과대망상자로 보이는 경향이 있는 까닥에 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장기적인 시점에서 기술적인 허드를 착실히 극복하며 혁신을 실현하고 있다.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구현해 나가는 능력은 발군이며 최근에는 인간형 로봇의 개발이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고속인터넷 서비스에도 뛰어들었다. 즉 일론 머스크가 하는 기업은 정말 하나도 평범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상력을 뛰어넘는 분야에 도전을 해서 기업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머스크가 읽고 있는 책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먼저 두드러지는 것은 역사 관련 서적이다. 특히 서구 문명의 원료가 되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 제국에 관한 책을 즐겨 읽는다. 머스크는 역사상의 위인이나 영웅의 생애에도 흥미가 많아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나 에카테리나 대제 등의 전기를 탐독했다. 또한 머스크는 SF와 판타지에도 강한 관심을 보인다. 심각한 괴롭힘에 시달렸던 고독한 소년 머스크는 세계를 구하기 위해 활약하는 다양한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매료되었다. 과학 분야에서는 스페이스X를 창업한 데에서도 예상할 수 있듯이 우주 관련 서적이 많으며 우주의 기원이나 로켓 추진체의 개발에 관한 책 등을 읽었다. 인공지능 관련 서적이 많이 눈에 띄는 이유는 전기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 우주로켓, 로봇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로켓을 포함한 전문 분야의 지식을 독서로 공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질서와 상식을 파괴하는 혁신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머스크의 머릿속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금부터 소개할 머스크가 읽은 책들은 호쾌하고 대담한 혁신가인 그의 생각과 사고 방식을 이해하는데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0에서 1을 만들어낼 때 성공은 시작된다. 제로투1의 내용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실시했던 창업 강의 내용을 정리한 이 책의 저자는 피터 틀이다. 인터넷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을 운영했던 콘피니티의 창업자로 이 회사는 머스크가 창업한 엑스닷컴과 합병한 뒤 페이팔로 사명을 변경했다. 틸과 머스크는 2002년에 페이팔을 인터넷 옥션 기업인 이베이에 15억 달러를 받고 매각함으로써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되었다. 일명 페이팔 마피아로 불리는 페이팔이 초기 멤버들은 이 돈을 자본금으로 사용해 현기증이 날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 페이팔 창업 멤버 6명 중 4명이 고등학생 시절에 폭탄을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 이 괴짜 집단에서도 틸은 특히 남다른 능력을 가진 인물로 페이팔 마피아의 두목으로 불리기도 한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철학과 생물학을 공부했으며 폭력과 종교의 인류학으로 유명한 르네 지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인간의 행동은 모방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모방은 무의미한 경쟁이나 대립을 일으킨다 라는 지랄의 모방이론에 매료된 틸은 이 이론을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경쟁을 피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하려는 비즈니스 전략에 응용하게 되었다. 페이팔을 매각하고 2003년에 창업한 빅데이터 분석회사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특히 독특한 존재다. 아 이분이 팔란티어 회사의 창업자이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관련주로 급등을 했었고요. 군사 작전용 AI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페이팔의 부정 송금을 감시하는 기술을 테러 대책에 응용한다는 발상에서 시작해 먼저 미국의 CIA와 국방부 등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미국 동시 다발 테러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10년에 걸쳐 도피를 계속했던 오사마 빈 라덴의 수색에도 공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틸을 유명인사로 만든 사건은 창업기의 페이스북 현 메타에 투자한 것이다. 페이스북의 가능성을 꿰뚫어본 틸은 10%가 넘는 주식을 취득하고 페이스북의 이사로 취임해 2022년까지 이사직을 유지했다. 그 밖에도 불로불사를 연구하는 재단을 지원하고 23세 미만의 청년 20년에게 연간 10만 달러를 지원해 대학교를 중퇴하고 독자적인 벤처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했으며 해상국가건설을 구상하는 연구기관도 지원했다. 정말 일반인은 생각하기 힘든 연구에 지원을 많이 하네요. 머스크와 틸 모두 페이팔의 창업 멤버일 뿐만 아니라 SF와 판타지 장르를 좋아해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나 로버트의 하인라인의 작품, JRR 돌킨의 반지의 재앙 등을 즐겨 읽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모방하지 않고 0에서 1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해 직접 창업하거나 투자자로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제로투원의 머린말에서 틸이 미래의 창업자들에게 한 말은 그의 창업 철학을 상징한다. 비즈니스의 똑같은 순간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제2의 빌게이츠가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제2의 레리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검색엔진을 만드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2의 마크 저커버그가 소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들을 모방하고 있다면 이것은 당신이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의미다. 창업가는 누군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다른 사람이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야 한다. 이것이 틸의 명백한 메시지다. 지금 베스트 프랙티스 즉 모범사례라고 불리는 것은 조만간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된다. 새로운 것 아무도 시도하고 있지 않은 것이야말로 베스트 최고인 것이다. 상식에 얼메이지 않고 전기자동차나 우주로켓 등의 분야에서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비웃던 테크놀로지를 높은 기술의 벽을 뛰어넘으며 실현해온 머스크도 틸과 같은 창업가 정신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틸이 모방을 싫어하는 데는 앞에서 언급한 르네 지랄의 모방이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인간은 타인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동물이며 모두가 같은 것을 갖고 싶어하게 되면 무의미한 다툼이나 경쟁이 일어난다는 발상이다. 무의미한 경쟁이 벌어지면 인간도 기업도 소모될 뿐이다. 그러므로 되도록 경쟁을 피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할 수 있는 위치나 시장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틸의 주장이다. 세계를 둘러보면 누군가를 모방한 것 같은 비즈니스가 넘쳐나고 있다. 전기자동차가 유망해지자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비슷한 전기자동차 제조사가 속속 탄생했다. 그리고 무의미한 경쟁이 점차 가열되다. 순식간에 도퇴가 된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모방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모방기업이 차례차례 실패했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싸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독점적 이익이다. 틸은 이렇게 강조한다. 수많은 실제 사례가 존재한다.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다. 미국의 한 조사회사에 따르면 2024년 4월까지의 1년 동안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세계 점유율은 약 92%, SNS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세계 점유율은 약 75%에 이르렀다. 독점은 진보의 원동력이 된다. 독점은 모든 성공기업의 조건이다. 틸은 이렇게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독점적 지위를 구축할 수 있을까? 테슬라의 예를 통해 틸의 이론을 설명해보겠다.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다. 미국의 자동차 정보회사에 따르면 2021년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약 70%로 2위인 니산 자동차 9%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경쟁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독점적인 점유율을 획득할 수 있는 작은 시장에서 출발했다. 2008년에 먼저 고급 스포츠카 유형의 전기자동차인 로드스터를 발매했는데 세련된 디자인의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약 400km에 이르렀다. 당시 니산을 포함한 수많은 전통적 자동차 회사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은 항속거리가 짧더라도 저렴한 편이 좋다는 것이었는데 머스크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초대 로드스터를 발매할 당시 고급 전기 스포츠카 시장에서 테슬라의 경쟁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스타트업임에도 테슬라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테슬라의 로드스터는 순식간에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할리우드 배우 같은 유명인들이 앞다투어 로드스터를 구입했다. 이렇게 해서 높은 브랜드 파워를 구축한 테슬라는 2012년에 가격이 저렴하면서 실용성이 높은 5인승 세단 모델S를 투입해 순식간에 전기자동차에서 존재감을 높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가격을 더욱 낮춘 소형세단 모델3를 발매해 폭발적인 히트를 기록함으로써 고급 승용차부터 보급형 저가 승용차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상품 라인업을 보유한 전기자동차 제조사로서 독주태세에 돌입했다. 모든 비즈니스에는 반드시 답을 찾아내야 하는 7가지 질문이 있다. 틸은 이렇게 주장한다. 이 7가지 질문은 엔지니어링, 기술력과 독점, 거대한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작은 시장에서 출발했는가? 이외에 타이밍, 인재, 판매, 영속성, 숨겨진 진실이다. 타이밍이라는 의미에서 테슬라는 2010년에 미국 정부의 친환경 기술에 대한 지원 제도를 이용해 4억 6,500만 달러, 약 6,045억 원을 획득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지원 제도가 사라졌으므로 머스크는 말 그대로 천재 1위의 기회를 잡은 것이었다. 인재의 측면에서는 채용활동을 할 때 세계의 자동차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전기자동차라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것의 매력을 홍보함으로써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매료시켰다. 판매에서는 딜러, 즉 대리점에 의존하는 업계의 관행에 역행해 제조사가 고객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직판 점포망을 구축했다. 영속성에 관해서는 주식을 상장하고 펜을 늘려서 주주로 만들어 시가총액을 확대함으로써 풍부한 자금력을 손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머스크가 깨달은 숨겨진 진실은 소비자들이 타고 있기만 해도 폼이 나는 쿨한 자동차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테슬라는 많은 사람이 동경하는 세련된 디자인과 친환경 성능을 양립시킨 자동차만을 상품화하고 있다. 다른 자동차 제조사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전략으로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손에 넣었다. 작은 차이를 추구하기보다 대담하게 도박에 나서는 편이 낫다라는 틸의 말대로 엄청난 도박을 해서 성공을 거머쥔 것이다. 틸은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보편적인 조건을 고체화했다. 여기에서는 특히 인상적이었던 세 가지 조건만을 소개하겠다. 첫째는 창업가의 자질이다. 흔히 주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척되는 경향이 있지만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신경 쓰지 않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특출한 혁신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둘째는 스타트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발상이다.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도씨는 과거의 성공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19세기 사상가이며 시인으로도 유명한 렐프 월더 에머센의 깊이가 얕은 사람은 운을 믿고 흐름을 믿는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인과관계를 믿는다. 라는 말이나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로얄 아무센의 승리는 완벽한 준비가 있는 곳에 찾아온다. 사람들이 그것을 행운이라고 부를 뿐이다 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과학적으로 사고하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셋째는 장기 계획의 중요성이다. 애플이라고 하면 우수한 상품 디자인이나 훌륭한 편의성이 주목받지만 틸은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신상품을 개발해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명확한 복수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스티브 잡스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다 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머스크에게도 공통되는 티리 세계관을 상징하는 말을 소개하겠다. 고대인들은 모든 역사가 번영과 세태의 반복이라고 생각했다. 그 불운을 영원히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인간이 품게 된 것은 극히 최근에 들어서다. 경쟁 압력을 완화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없다면 정체에서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세계 규모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파멸로 향한다. 세계가 파멸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0에서 1을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고 틸은 믿는다. 그렇기에 더더욱 직접 창업을 하고 수많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머스크는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인류가 살아남을 길을 개척하기 위해 화성 이주를 목표로 우주로켓을 개발하고 있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다. 제가 이 책도 리뷰를 했었는데요. 저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확실성과 우연히 지배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쟁론과 손자병법을 보겠습니다. 칼을 본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은 전쟁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고든 책이다. 이 책에서 클라우제비치는 전쟁의 불확실성을 거듭 이야기했다. 전쟁은 도박이다 라고 말하고 군사행동이 펼쳐지는 곳의 4분의 3은 많든 적든 커다란 불확실성이라는 안개에 쌓여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에 있었던 전투를 쌍방이 완전히 똑같은 전력과 조건으로 다시 한번 싸운다고 가정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은 우연을 동반한다. 인간의 행위에서 전쟁만큼 우연이라는 외부적 요소가 활동할 여지를 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행위 가운데 이처럼 모든 면에서 우연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우연은 온갖 상황의 불확실성을 증대하며 또 사건의 경과를 혼란에 빠뜨린다. 불확실하고 우연에 좌우되는 전쟁터에서는 지휘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클라우제비치는 프랑스어로 쿠테일 즉 일견 혹은 통찰력이라고 부르는 능력을 중시했는데 이것은 전쟁터를 슬쩍 둘러보는 것만으로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다. 그는 이런 능력을 지닌 리더를 군사적 천재라고 정의했다. 이 책이 그리는 지휘관의 바람직한 모습은 전쟁터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에도 적용된다. 기질이 강한 사람이란 감정이 격앙되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격앙될 때도 균형을 잃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비유를 들자면 폭풍우 속을 항해하는 선박의 나침반처럼 항상 진로를 잃지 않는 사람이다. 클라우제비치는 전쟁에서 정신적인 힘이 중요함을 거듭 지적했다. 정신력은 전쟁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다. 과거의 전쟁 이론은 정신력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 전쟁의 기준이나 원칙을 정형화했는데 이것은 철학적으로 너무나 어리석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일반적으로 정신력의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역사다.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신력이 때때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함을 알 수 있다. 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차나 항공기 등의 병기나 병사의 수 같은 동원 가능한 전력을 비교하게 된다. 그러나 클라우제비치는 그런 점에서만 주목하고 정신적인 힘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책에서 정신력을 고급 사령관의 재능, 군대의 무덕, 군대의 민족 정신, 국민적 정신 이라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다. 클라우제비치는 정신력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도 냉정한 분석을 잃지 않았다. 재능이 뛰어난 고급 사령관이라 해도 두 배의 병력을 보유한 적에게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당시 수많은 전투를 검증한 결과 두 배 이상의 병력을 보유한 적에게 승리한 예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1원칙은 최대한 우수한 병력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절대적인 병사 수의 우위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군대를 효과적으로 배치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점에서 병사 수의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머스크는 전쟁론을 읽고 결정적인 기술적 우위성이 있다면 최소한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혁신의 신봉자인 머스크다운 시각이다. 사실 클라우제비치는 당시 각국의 군대가 무장, 장비,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근접해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머스크가 주장하듯이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성이 있을 경우 적은 희생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는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은 손무가 쓴 책인데요. 손자는 손무의 존칭입니다. 병법서로서 손자병법은 25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 동서양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 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손자의 말은 손자의 전쟁관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쟁은 국가의 대사로 사람들이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다. 그러므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손자는 주장했다. 전쟁에서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적국을 통째로 병합하는 것이다. 싸워서 상대를 타도하는 것은 차선책에 불과하다. 백전 백승은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설령 전쟁을 피할 수 없더라도 최대한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길 방법이나 불필요한 전쟁 비용을 사용하지 않을 방법을 국리해야 한다고 손자는 말했다. 리더의 바람직한 모습을 묘사한 손자의 말은 가슴을 울린다. 도란 사람들이 마음을 지휘관과 하나로 만드는 정치의 형태다. 그리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휘관을 따른다. 무란, 지식, 능력, 성실함, 부하에 대한 인해, 용기, 엄격함이라는 장군의 소질이다. 승리하는 장군은 싸우기 전부터 많은 것을 계산한다. 패배하는 장군은 계산을 많이 하지 않는다. 많은 것을 계산하는 자가 승리하며 계산이 부족한 자는 패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도 시야에 두고 온갖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시뮬레이션에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손자는 먼저 전쟁터에 도착해 적을 기다리는 자는 싸움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을 수 있다. 나중에 황급히 도착하는 자는 싸우기 전부터 지친다. 싸움에 능숙한 자는 자신이 주도권을 주며 적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다. 라고도 말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투자할 때도 다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5가지 조건 손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5가지 요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싸워야 할 때와 싸워서는 안 될 때를 아는 자가 승리한다. 둘째, 다수의 병력을 다루는 법, 소수의 병력을 다루는 법을 아는 자가 승리한다. 셋째, 부하들과 결속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승리한다. 넷째, 자신은 면밀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방심한 적과 싸우는 자가 승리한다. 다섯째, 유능하며 군주에게 간섭받지 않는 자가 승리한다. 전부 간결하지만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인트를 정확히 설명한 말이다. 특히 손자는 리더가 부하의 마음을 사로잡아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방법의 요체를 상세히 설명했다. 부하를 자신의 어린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는 지휘관의 병사는 깊은 골짜기까지도 따라간다. 부하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는 지휘관의 병사는 그곳이 사지라 해도 쫓아갈 것이다. 그러나 부하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부리지 못하거나 소중하게 여길 뿐 명령을 실행시키지 않거나 제멋대로 굴도록 내버려두다. 부하들을 장악하지 못하게 된다면 병사들은 어리강을 부리고 때를 쓰기만 하는 아이처럼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리더는 부하를 상냥하게 대하기만 해서는 안되며 규율과 엄격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손자의 생각이다. 최근 상사가 부하를 엄격하게 대하면 특히 젊은 사원들이 회사를 그만둘지 모른다며 우려가 커져 본래라면 지적하고 가르쳐야 할 것도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한탄하는 리더가 늘고 있다. 기쁜 애정을 갖고 부하를 대함으로써 신뢰관계를 쌓은 상태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할 말을 분명하게 하는 손자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부하 사원은 성장하지 못하며 조직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명령이나 지시를 평소에 제대로 하고 병사들이 그것을 배우고 있다면 병사는 지휘관을 따른다. 명령이나 지시를 평소에 제대로 행하지 않고 병사들도 그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병사는 지휘관을 따르지 않는다. 평소에 명령이나 지시를 적절히 행하고 있다면 상호간에 신뢰가 생겨날 것이다. 손자의 가장 유명한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일 것이다. 적의 상태와 아군의 상태를 모두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몇 번을 싸우든 패하는 일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이 말을 하기 전에 손자는 경험이 풍부한 장수는 일단 행동하기 시작하면 망설이지 않으며 싸움을 시작한 뒤에 당황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했다. 평소에 정보를 철저히 수집해 대비를 갖춰놓는다면 리더는 망설이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손자병법을 반복해서 읽고 있다고 한다. 머스크의 리더십은 과격하고 엄격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결단력이 있고 망설이지 않는 유형의 리더입에는 틀림없다. 아직도 소개할 것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네요. 100권 중에 딱 3권을 소개했는데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자 그럼 뒤에는 간략하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제프 베이조스의 서재에서는 블랙스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거든요.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책이고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얀 백조밖에 없다. 과거에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다. 그래서 무의미한 노력을 하는 일을 가르켜 검은 백조를 찾는다. 라는 속담도 있었다. 검은 백조의 발견은 당시 유럽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수천년에 걸쳐 관측해온 수백만 마리나 되는 백조가 모두 흰색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당연한 상식이 뒤엎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블랙스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런 불확실성을 주제로 한 책이 블랙스완이다. 저자는 레바논 출신의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로 금융파생상품 트레이더와 해지펀드 매니저를 거쳐 뉴욕대학교에서 리스크 관리의 확률론을 응용하는 방법론을 가르친 뒤 리스크공학 교수가 되었다. 탈레브는 검은 백조처럼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비추어 생각하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종종 있으며 그 충격은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비정상적인 사건이나 현상이라 해도 사후에 적당한 설명을 꾸며내 예측이 가능했다고 믿는 선천적인 기질이 있다고 말했다. 검은 백조의 출현 같은 비정상적인 사건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탈레브는 이렇게 단언한다.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히틀러의 대두, 구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2001년의 미국 동시 다발 테러 같은 사건을 사전에 예상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내면서 그것이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믿으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관찰해서 분석한들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 과거의 경험은 제로의 가치를 지닌다. 아니 마이너스의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결론을 이끌어낸 들 의미가 없을 때가 있는 것이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발생하면 예상했던 경우보다 영향이 커진다. 탈레브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비정상적인 것을 무시하고 평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비정상은 방치하고 평범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하려 한다. 그러나 블랙스왕 같은 극당적인 비상사태는 역사 속에서 종종 일어난다. 역사나 사회는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점프한다. 단층에서 단층으로 점프하며 그 사이에 작은 흔들림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씩 변화해간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탈레브는 신랄하게 지적한다. 인간은 종종 지금의 세계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고작 해야 10년 혹은 20년 정도 계속되고 있을 뿐인 현상이 미래에도 언제까지나 똑같이 계속될 것처럼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도 1987년 10월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하루 만에 22.6%나 폭락하는 검은 월요일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탈레브는 경영학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별다른 뉴스도 없었지만 폭락은 일어났다. 라고 말했다. 2008년 가을에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시작된 금융위의도 수많은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다. 탈레브가 이 책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하는 메시지는 검은 백조 같은 비정상적인 사건을 인간이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그럼에도 인간은 다양한 사건에 대해 규칙성이나 패턴을 찾아내려 하는 습성이 있으며 그것이 비정상적인 사태에 직면했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영장류과의 구성원은 언제나 법칙에 굶주려 있다. 사물이 차원을 낮춰서 머릿속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가 부작위일수록 차원은 높아지며 요약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요약할수록 들어맞는 법칙은 강해지며 근거가 있게 된다. 그런 구조가 한편으로 우리에게 단순화를 유도하며 다른 한편으로 세상이 실제보다 덜 우연적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단순화를 할 때 검은 백조를 무시하고 마는 것이다. 즉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아주 복잡한 차트를 단순화 시켜서 차트를 보면 미래의 주가를 알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종 보조지표들이 시세의 등락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다 인간의 인지 오류라는 것입니다. 탈레브는 무엇이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일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고 강조한다. 사람들은 종종 현자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현자는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베이조스는 블랙스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저자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있음에도 카오스 속에서 법칙을 찾아내려 한다고 주장한다. 실험과 경험주의는 간단하고 알기 쉬운 이야기보다 우월하다. 베이조스가 창업한 아마존은 지금까지 소매업이나 IT 산업의 상식에 비추어보면 검은 백조처럼 생각되는 혁신을 추구해왔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상 단순화한 과거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다산, 다사를 전제로 한 실험을 반복해 혁신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베이조스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3장은 빌 게이츠의 서재이고요. 네 번째, 성공과 실패를 끊임없이 공부하라입니다. 여기서는 팩트풀리스를 볼 건데요. 세계에서 300만부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 간 팩트풀리스는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데이터와 사실을 바탕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해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히트작이 되었습니다. 게이츠는 지금까지 읽었던 책 가운데 최고로 꼽을 만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본능적인 선입견을 극복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관해 명확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주장은 인간은 선입견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는 생물이므로 10가지 종류의 본능적인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는 간극 본능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사물이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야 직성이 풀리는 동물이다. 그리고 그 두 그룹 사이에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다. 세계의 국가들이나 사람들이 부유한 그룹과 가난한 그룹으로 나뉜다는 식의 믿음은 그 전형적인 사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간극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중간 부분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부정 본능이다. 인간은 사물이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으며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식의 선입견에 쉽게 빠져든다. 이상 기후와 지구온난화, 전쟁 범죄 등의 어두운 뉴스가 크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런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실 세상은 많은 측면에서 더 좋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7년까지 20년 동안 극도의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평균 수명은 증가했고 식자율도 상승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사망률과 기아 등은 대폭 감소했다. 셋째, 직선 본능도 많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직선적인 그래프를 상상하며 세계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저자는 분명히 세계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증가하고만 있다는 생각은 오해라고 말한다. 한동안 인구가 증가한 뒤에 증가 속도가 감소해 21세기 말에는 100억에서 120억 명 정도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개 선진국이 경험했듯이 어느 정도 경제가 풍요로워지면 교육을 받고 활약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녀의 수를 줄이는 가정이 일반적이 되면서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넷째는 공포 본능이다. 비행기 사고부터 지진이나 테러에 이르기까지 세계에는 때때로 인간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리스크는 위험도와 빈도의 굽셈으로 결정된다. 전체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찾아보면 자연재해는 0.1%, 비행기 사고는 0.001%, 테러는 0.05%다. 그 밖에 눈앞의 숫자가 가장 중요해라고 믿는 크기 본능도 있다. 하나의 숫자만 보고 이 숫자는 굉장히 크네 혹은 굉장히 장래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또한 한 가지 사례가 모든 것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일반화 본능이나 모든 것은 미리 정해져 있다고 믿는 운명 본능 등도 오해를 낳기 쉬운 인간의 본능이다. 또 로슬링은 한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일 관점 본능 누군가를 비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비난 본능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급한 본능 등 다양한 인간의 본능을 자세히 고찰했다.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아서 듣기가 거북한 지적도 많겠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꼭 읽어보기 바란다. 팩트풀 리스는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훌륭한 책이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빠지기 쉬운 선입견을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며 최신 팩트를 바탕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는 수법을 알기 쉽게 제시했다. 팩트풀 리스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선입견에 빠져 있었던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앞으로의 세상을 먼저 내다보는 자가 승리한다입니다. 여기서는 신호와 소음을 볼 것인데요. 통계학자인 네이트 실버는 미래 예측에 관해 이야기하기에 최고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고요. 실버는 선거와 프로야구 영역에서 탁월한 예측으로 미국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실버가 쓴 책이 신호와 소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실버를 마치 예언자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책에서 실버는 오히려 예측에는 오류가 따르기 마련이므로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이 설정하는 중심 전제는 더 정확한 예측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 내리는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셋이 필요할까? 실버는 필립 테틀록의 연구를 소개했다. 테틀록은 전문가를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비유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인 아르길로 코스가 쓴 여우는 사소한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알고 있다. 라는 구절에서 유래된 것이다. 고슴도치 유형은 마치 절대적인 자연계의 법칙이 있기라도 한 듯이 기능하며 사회의 모든 상호 교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 원칙이 존재한다고 믿는 유형이다. 한두 가지 커다란 문제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분야로부터의 의견은 일단 의심하고 본다. 또한 전체를 포화가라는 접근법에 집착하며 새로운 데이터는 본래의 모델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한다. 예측이 틀렸을 경우는 운이 나빴거나 특별한 환경의 탓으로 돌린다. 한편 여우 유형은 수많은 사소한 생각을 믿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고 미묘한 차이나 불확실성, 복잡성, 다른 의견에 대해 관용적이다. 테트록은 여우형이 고슴도치 형보다 예측 능력이 뛰어나다고 주장한다. 여우형이 사물을 좀 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우형은 유연하고 자기 비판적이며 자신의 오류를 인정할 수 있는 현실주의적 유형이기에 예측을 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온 얘기가 저희가 주식시장을 예측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도는 하는데 여우 유형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투자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크게 진화한 덕분에 방대한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빅데이터의 해석이 화제가 되면서 데이터만 모을 수 있으면 무엇이든 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실버의 지적에 따르면 데이터에는 신호, 시그널과 소음, 노이즈가 있으며 데이터가 늘어나면 소음도 증가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컴퓨터는 일기예보나 체스처럼 시스템 자체는 단순하고 알기 쉬운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만 예측을 위해서는 방대하고 복잡한 수의 방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도움이 된다. 한편 근본적인 이해가 모호하고 데이터에 소음이 많은 경제나 지진 같은 분야의 예측에는 컴퓨터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뒤에도 소개해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마자키 료에이 님이 지은 세계 3대 CEO 필독서 100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좋은 책을 소개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꿀단지 같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읽었었던 책도 나오고 읽고 싶었던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나와서 저한테는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이 책을 읽고 여기에 나온 100권의 책 중에서 관심 있는 책을 한 권씩 읽다 보면은 우리도 3대 부자들이 생각을 복제해서 부자의 그릇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정말 해박한 지식을 얻고 싶은 분들은 꼭 이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유익한 내용이 많았고요. 어렵지 않고 너무나 쉽게 쓰여져 있어서 책을 읽는 내내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정말 좋고 이번 시간에 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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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